오늘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 답이니까 괜찮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와서 놀랐고 그 중에서도 편집자분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유니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알게 되는 것도 좋고 되게 오랜만에 참여해서 감회가 매우 새롭고요 또 이렇게 뷰라가 잘 돼서 많은 인원들이랑 모여서 하는 게 보기가 좋았고 다음에도 또 뭔가 저희 기술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